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원을 찾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즉, 국내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겐 검사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방역당국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원을 낭비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못 받게 된다며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검사 물량은 3천 건가량이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검사 역량을 강화해 처리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.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 코로나 홈페이지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